자 오늘은 올드에 왔습니다. 우리 애기가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표를 사도록 할게요. 자 동물원에 왔어요. 이것도 어린이 1명 어른 2명 대전시민 할인 얼마 나왔어? 7만4천원에 3명 들어가자. 아 드디어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올드입니다. 팔찌에 좀 차고 팔찌에 차고 드디어 아이고 예쁘네요. 진짜 와 보세요. 와 예쁘죠? 자 들어갈게요. 아우 여기 이렇게 시원하게 하네요. 그쵸? 우와 우와 보세요. 아우 시원하게 와 멋지죠? 좋아하시는 지역? 네네. 희선 복망에 출발! 데뷔해보겠습니다. 대기하는 요리는 우승에서는 고객님을 힘쓰시겠지만 낙원에 기대시거나 매달리시거나 팔다리 안쪽으로 들어가자 매우 위험합니다. 사장님 아이들 나가는 선고로 뒤로 부탁드릴게요. 아이들 나가는 선고로 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즐거운 일곱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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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도 오늘의 시원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이! 여기서 하고싶는 내 친구에게 사모님께요 내 친구가 하이! 네 이 친구는 3번째 4번째 고객님들 이거 나가면 사업쓰시며 위험합니다 고객님 수고하자 아아아아아아